저 이런 것도 있어요. 이걸 본 사람이 있으면 머리를 잡아주세요. 아 뭐지? 나 이런 거 봤는데? 태형 오빠, 너의 머리카락은 브로콜리 같아. 나는 브로콜리를 좋아한다. 브로콜리입니까? 칠면조로 오세요. 칠면조가 어디지? 터키 터키 터키, 터키 터키가, 터키가 칠면조가 번역끼리 돌리면 We're flying, 칠면조? 둥지가 다 너무 귀여워. 정국 오빠 다이어트하면 너무 얇아 보여. 태형 오빠 밥 아저씨 같아요. 다 아저씨 노인이네. 그러니까 다 아저씨였어. 다 아저씨였어 노래 저희가 이 서버를 퍼뜨렸던 그 시를 기억나십니까? 아 기억나죠. 하트바이가 하트 좀 눌러주라고. 하트, 하트 눌러야죠. 하트 옛날에 진짜 많이 눌렀는데. 야 너 머리가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요. 그거를 굿즈로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모기잠 있잖아요. 이렇게 팍 하면 모기가. 얼굴에 물리진 않겠다 얘. 자 어떻게 뭐. 하고싶었는데 드디어 나왔어 너무 기쁘고. 어. 원. 유테리티. 레이텔. 뭔가 이제 활동하는 느낌이 좀 많이 줄일 것 같은데. 맞아요. 지금까지 조금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. 뭔가. 아 얘기는 못하니까. 뭔가. 뭐라야되지.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. 뭔가 아무런. 그게 없는거죠. 약간 이런거죠. 약간 수령할 때. 개혁실 때. 아 약간 그런거. 백구에. 백구에. 칠면조. 애총. 에이익. 오예. 5jet. 19. 에이익. inc عpu에. 하지만 아이가처럼vidia. 아무것도. ummer. 날씨가 심해ns Eltern. 오늘의 che lob금. đây. 아이앤어. 네. 엄마 자ул Gastón. jeste. 감사합니다.